어, 이제 고기 냄새 났네. 어, 좋다. 자, 뭐 할까? 김치. 네, 김치. 이거 어디에? 가운데. 가운데. 와, 들어가라. 에이, 카메라 보이게. 에이, 카메라 보이게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김치가 들어간답니다. 볶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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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아. 와우. 모에카 간장 가까워요, 간장. 간장요? 간장. 쭉. 겉으로, 겉으로 돌려. 겉으로, 겉으로. 그렇지. 됐나요? 한 바퀴 더. 다 됐어요.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하는데 무 자체가 다니까. 이만큼만. 형. 자, 재료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쓸데없는 걸 첨가할 필요 없어요. 이렇게 깨 맛 조금 넣고. 모세 해봐, 빨리. 좀 해 줄까요? 알아요. 잘 뒤집어야 돼요. 오케이. 이렇게. 네, 맞아요. 그래서 밑에 안 타요. 근데 이런 거는 한국 같은 데다 이렇게 척 넣어줘. 아, 진짜. 이거야, 이거야. 한국의 폭포하냐, 이게. 아이, 모세. 아이, 모세. 잘 못한다. 잘 못한다, 진짜. 잘 봐. 끊임이 없어. 끊기지 말아야 돼. 그 다음에 반대로도. 이게 그냥 팔 같아, 팔. 가위 손. 해보면 안 돼요? 해보면 돼요? 안 돼. 그럴 것도 맡길 수 없어, 누구한테. 고세가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혼나는 것 같아. 그치? 뭘 제일 많이 하는데. 불쌍해 죽겠어.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섞이고 있는지 안 섞이는지 잘 모르잖아. 이게 잘 섞이고 있는지 보려면 이거 이제 색깔 한 걸 넣어보면. 자, 보면 이렇게 해봐. 그대로. 그대로. 저기, 사모님. 잠깐만. 모세는 안 될 것 같은데요? 모세는 안 될 것 같은데요? 까블이 보여주면 안 되겠다. 자, 셰프가 한 거 잘 봐. 이거 그냥 만두소로 쏴도 맛있겠다. 그러니까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깨질수록 더 세지고. 깨질수록 더 세지고. 깨질수록 더 세지고. 스톱 해주세요. 오. 약간 크랍테 잔인 같아. 응, 맞아요. 뭔가 이쁘다. 사실 사모님. 송변 아니면 크레프 하면. 근데. 말말. 다 말말. 말말. 그리고 스탈리아 텔레처럼. 무슨 말이에요? 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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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아요. 내가 제일 눈치가 제일 빠르지? 나는 다 통해. 귀엽다. 근데. 다음부터 말말이라고 해야겠다. 자. 준비. 나는 없어 이제. 나는 저기서 기다릴 거예요. 없으면 안 돼. 본작. 이거 이거 하고. 너무 뜨겁게 해봐요. 이거는 어떻게. 위에 넣어. 네. 넓게 펼친 다음에. 네. 어느 정도 익었다. 어느 정도 익었다. 너 뒤집는 거 아니에요? 어느 정도 익으면 저거를 위에다가 쭉 놓고. 두루루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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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룩. 딱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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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10번 보이는 거 거기까지 한 번은 보여줘. 싫어. 싫어. 안 보여.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뒤집어도 돼요? 뒤집는 거 아니야. 뒤집을 수가 없지. 많은 거잖아. 말말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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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짤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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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지금부터 구경할게요. 아하. 그러니까 하나. 제대로 망친 다음에. 딱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. 아니 나도 저거 자신 없어서. 난 안 안 돼. 어려운 거지 이게. 어려운 거예요. Thank you so much in today's place. unmist famoso. 우리 맛있 sujet과 conservative Emily Blanca Gardner m idi성이었어. 엄마가